이게 뭔데? 땅에 있는데 왜 죽어요? 뭐야? 뭐야 이게? 아니 텔포버그? 스크린 밖에서 텔포되는 중인데 그게 너무 빨리 텔포돼서 내가 뭐라는 건가? 좋고 같애 뭐야? 슈마메 해주세요는 써봤자 아무 이득 없는데요? 이게 이게 일단 여기로 올라가 지네 이거 바꿀 수도 있는데? 네 압사가 안되네요 헐 헐 이게 뭐지? 뭐야 이거 안죽어 혹시? 안죽네요 안죽네요 헐 헐 헐 요기 뭐이요? 검은꽃 뭐야 검은꽃은 검은꽃이 안죽네? 바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분명 왜 이렇게 많이 보이지? 왜요? 많이 신청하면 좋죠 근데 쿵쿵이 안에 열쇠가 있다고? 뭐야 이게 끝이야? 아 요거 어? 아잇 썸네일이잖아 그냥 저기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썸네일이잖아 썸네일 야 근데 뭘 이런걸 생각을 해내냐 도대체 아 뭘 이런걸 생각을 해내? 아니 도대체 생각하는 그게 생각하는 그게 그러니까 힌트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지? 짧게 떨어지게? 떨어지는게 빠르다? 뭐야 죽었어 죽었어 아 개그맵이구나 아 개그맵이구나 아 개그맵이구나 개그맵 오늘 왔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개그맵이에요 개그맵 개그맵이구나 как các 작은 희생? 작은 희생이란 뜻이잖아요 바이오 마리오 장체를 클리어 잠깐만 뭔들어가면 뭐지? 설마 야이씨 이게 아 뭐해 아니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네 우노마스 인처 무슨 원리를 알려주는 척 하면서 알고 보니까 개그맵이야 이런 씨